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민어회, 민어전, 민어지리탕 민어가 보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기를 한 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전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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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лу 지식 다리 치리탕 먼저 콱콱 대 pools 가장 순한 막거리는 Hear 달걀 3 하 3 민망 흠 결국 뼈가 너무 많아 뼈가 너무 좋고 배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안 좋아서 뼈가 너무 많아서 뼈가 너무 좋아 진짜 맛있다 뼈가 너무 많이 먹었다 뼈가 너무 좋았다 뼈가 너무 맛있다 뼈가 너무 좋았다 뼈가 너무 맛있다 까먹기 껍질 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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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딱 좋습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말하자마자.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뱃살 뱃살 치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말랑 같이 먹기 전에 오늘 먹어보는게 너무 많네요 마시멜로운 식감은 함께 먹어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맛은 일자리와 함께 먹으려고 했는데 그 미끄러워서 먹으니까 엄청 정도를 먹었는데 만족스러운 시간이 너무 좋네요. 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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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이 더 좋아요. 이번엔 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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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어야지. 종류들이 많이 찍는다 팽이버섯 정신이 좋아합니다 반죽이 나요 간장에 담아라 랍스터가 다 먹었다 너무 맛있다 국물을 다 먹었을 때, 너무 맛있다! 반죽이 정말 맛있어! 달콤하고 바삭한 식감은 너무 좋아요! 바삭하고 그는 매운 맛을 좋아하게 됩니다. 바로 치즈 한입! 손이 심지어? 치즈가 입안에서 나왔어요 치즈가 매우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좋은데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매우 더 많아요 치즈가 매운 맛에 매운 맛을 가지고 있어요 치즈가 매운 맛도 없어서 너무 뜨거워! 앗 뜨거워! 역시 식당당에 꽂아 놓은 것 같아요 아삭아삭한 맛 아삭아삭한 맛 너무 맛있다. 이런 식감이 너무 좋네요. 이거 너무 맛있다. 고구마의 고구마, 고구마의 고구마의 고구마는 맛있다. 고구마의 고구마의 고구마가 고구마의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정말 질겨요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는 정말 맛있어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먹으러 왔다. 나는 음식을 먹어야지! 저는 밥을 먹는다! 남은 라면이 최고일 것 같아요! 날이 매운 살이 많이 나요! 역시 라면을 먹었다고 하네요! 날씨가 더 맛있었어요!! 매운 라면을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는 오늘의 라면을 먹어야지! 치킨이 더 맛있을 것이다. 치킨이 더 맛있다. 치킨이 더 맛있다. 치킨이 더 맛있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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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고기를 먹으면 더 맛있지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를 먹은것이 너무 맛있다! 우유! 고기가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었어요! 고기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고기가 맛있어서, 고기 먹으면 더 맛있어! 연어는 이렇게 잘 먹어야 predigordn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어 회랑 민어전, 민어지리탕을 먹어보았는데요 민어가 보양식이어서 챙겨먹는 정도였지 막 엄청 맛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완전 제철이라 그런지 제가 배고파서 그런지 오늘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